마켓콕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장마감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 중요한 소식들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요. 한국 경제가 3년 연속으로 OECD 평균보다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위기에 놓였다는 뉴스입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지난 19일 발표한 중간 경제 전망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1.5%로 예상했는데요. 지난 6월에 당시 전망치와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전망치가 제자리 고름을 하는 동안 주요 세계 국가들의 전망치는 속속 들이 상향 조정됐는데요. 미국은 1.6%에서 2.2%로 일본은 1.3%에서 1.8%로 프랑스 역시나 1%까지 각각 성장률 전망치가 올랐습니다. 하반기 들어서 경제가 좀 나아질 것이라는 상저하고에 대한 전망도 지금 수출 회복세도 상당히 더디고요. 유가도 지속고 있기 때문에 불투명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이러한 추세가 연말까지 계속된다면 올해 한국은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낮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에 한국 경제가 일시적인 부진이 아닌 본격적인 저성장 시대에 돌입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반면에 정부 측에서는 최근에 저조한 성장률은 반도체 불안같이 외부적인 변수와 한국 경제 특징이 맞물려 발생한 경기적인 부진이며 내년부터는 반등이 가시화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자국을 방문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방한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도 어제 시 주석의 방한 성장을 위한 본격적인 협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시 주석이 한 총리에게 방한 문제를 먼저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외교 채널을 가동해 중국 측과의 본격적인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7월 국빈 방한을 마지막으로 한국을 찾지 않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시 주석의 방한을 기대한다는 의사를 취임 이후에 공개적으로 세 차례나 표명을 했지만 그간 가시적인 진전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시 주석의 이러한 행보는 지난달 미국의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한미일 3국 간 협력 수준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면서 이를 견제하려는 중국의 전략적인 움직임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다만 대통령실에서는 시 주석의 방한이 연내에 이뤄질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12월 중국 청두 이후에 일단 중단됐던 한일 중 정상회의를 재개하는 것을 우선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로이터통신의 보도였는데요. 인도 정부가 오는 11월 1일자로 시행하기로 했었던 랩톱 등에 대한 수입 허가제가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 정부는 당초에 지난 8월 3일 랩톱과 태블릿, PC 등에 대한 수입 허가제 시행을 발표했다가 관련 업계들이 반발하자 하루 만에 결정을 번복해 11월 1일자로 시행을 변경했는데요. 로이터는 이날 정부 초식통들을 인용해서 인도 정부가 관련 업계와 미국 정부의 불만을 감안해서 1년이 흐른 뒤에 제도에 대한 도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제도가 인도 측의 발표대로 시행이 된다면 애플이나 삼성 측이 좀 타격을 받을 수 있겠는데요. 인도 전자정보기술부는 당초의 수입 허가제보다 절차가 더 간단한 수입 등록제를 11월에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관련된 내용들도 함께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올해 기업 공개 대오로 꼽히고 있는 것 바로 두산 로보틱스죠. 지난주 금요일까지 일반 투자자 대상의 공모 청약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33조 원이 넘는 증거금을 끌어모으면서 흥행에 성공을 했는데요. 두산 로보틱스는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간 진행된 일반 투자자 대상의 공모 청약에서 33조 원이 넘는 증거금을 모았고요. 이는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은 청약 증거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필에너지가 15조 8천억 원 정도를 모으면서 그동안은 제일 최고치를 기록하곤 했었는데 이거의 두 배를 웃돈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150만 명의 투자자가 참여한 가운데 청약 주식수 기준으로는 25억 4,687만 120주가 몰렸습니다. 경쟁률은 524.05 대 1을 기록했는데 각사별로 보면 경쟁률이 한국투자증권이 539.34 대 1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번 공모는 균등 배정과 비례 배정이 절반씩 적용되는데요. 두산 로보틱스 청약에 참여한 투자자들에게 일단 내일 배정받은 주식수량만큼 차감이 된 금액이 환불될 예정이고요. 유가증권 시장에는 다음 달 5일에 상장됩니다. 상장 이후에 예상 시가 총액은 1조 6,853억 원이라는 점 체크해 두실 수 있겠습니다. 시간을 해서 여전히 로봇 관련 종목들 일부 움직였는데요. 관련 종목들의 흐름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두산을 포함해서 스맥이나 SPC스템즈, SPC 같은 종목들까지 함께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LG화학이 중국의 화요그룹과 손을 잡고 LFP 양극재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합니다. LG화학은 지난 22일 중국 화요그룹과 양극재 공급망에 대한 포괄적인 MOU를 맺었다고 밝혔는데요. 이와 함께 리툰 가공, 니켈, 제련, 전구체로 이어지는 양극재 소재의 수직 계열화에 나서게 됩니다. 이번 MOU로 LG화학과 화요그룹은 산하의 유산은 모로코에 연산 5만 톤 규모의 LFP 양극재 합작 공장을 짓는데요. 2026년 양산이 목표고요. 모로코 공장에서 생산되는 LFP는 북미 지역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 모로코는 LFP 양극재 핵심 원료인 인광석 매장량이 500억 톤으로 전 세계 매장량의 약 73%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미국과 FDA를 맺었기 때문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보조금 요건도 충족을 합니다. LG화학은 모로코에서 화요그룹 산하의 화요코발트와 리튬 컨버전 플랜트 사업도 추진을 한다고 하고요. 이외에도 화요코발트와 함께 인도네시아에서 니켈, 제련, 전구체를 아우르는 양극재의 수직 계열화를 위해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최근에 LG화학의 주가 계속해서 밀려나는 흐름이었는데요. 과연 오늘 정규장에서는 이 흐름들이 반영될 수 있을지 정규장 주가도 체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공모전 당선작의 드라마 영화와 여부화를 제작사를 독점적으로 결정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원회는 카카오 엔터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공모전 당선작가들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제안한 행위에 대해서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4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는데요.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 엔터는 2018년부터 2020년 개최한 5개 웹수설 공모전 당선작가 28명과 연재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서 웹툰이나 드라마, 영화와 하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독점적으로 부여받는 계약을 함께 체결했는데요. 보통 공모전 주최 측이 2차적 저작물 작성에 대한 우선 협상권을 갖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는데 카카오 엔터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독점 제작권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공정위 측에서는 불공정한 계약으로 작가들이 더 나은 조건을 선택할 기회를 박탈당했고 카카오 엔터가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하지 않는 경우에도 직접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하거나 제3자가 제작하도록 허락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또 악재가 될 만한 뉴스이기 때문에 카카오 주가 흐름도 함께 살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난주 금요일 있었던 소식부터 주말 중에 있었던 소식들, 개장정의 중요한 소식들로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마켓콕 헤드라인이었습니다. 마켓콕 헤드라인이었습니다. 마켓콕 헤드라인이었습니다.